하하하하 자기 연기라고 생각해봐 웃으면 안 돼 연기라고요? 네 연기라고 생각해봐 감정 몰입했어? 나 들어간다 나 자기야 하하하하 아 근데 이게 좀 다래네 확 오는 게 있네 그렇게 하라고 좀 다르네 보통 때 그렇게 하라고 화보가 졌네 특히 가끔 애교를 부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창선이한테 좀 이상하게 볼까봐 아니야 좋아해 수위를 약간 조절을 해봐 광인 애는 좀 심하더라 광인 애는 조금 너무 오바야 광인 애는 좀 심한데 어느 정도는 해야 돼 계란 부치자 그 다음에 이제 계란 이번에는 해님이가 계란을 붙이고 창선이가 그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MC야? 진행 순이 유재석 선배님같이 장난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 그래? 손박나의 놀러가는데 하하하하하하 여기다가 뒤에다가 웃겨줄게 그래서 지금 이게 하님이가 이걸 하고 있잖아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? 잘해야 돼? 잘해봐 제가 힘들지 않아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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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바로 그거야 근데 그렇게 할 때 여자가 뭐라고 해야지 다시 한 번 너는 진짜 잘한다 아 하하 하하하하 자 갔다 갈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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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그럴 줄 알았어 대리님아 어머니 한 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아 제가 진짜 보여줘? 네 부족해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어머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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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힘들지 않아? 응 자기야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응 자기야 너무 힘들어 죽겠다 자기가 이거 좀 해줄래? 언제 죽겠지? 뭐 이런 거 약간 혀 짧은 소리 아 혀에 잘랐어 어 혀가 어디서? 어 자기야 너무 힘들어 이게 이건 아니잖아 아아 나 한 번 더 더 해요 웃으면 안 돼 아 네 어 혀가 없어 가르칠 게 이렇게 많을 줄은 내가 몰랐네 나는 지금 김밥하고 이거 가르치러 왔거든? 근데 가르칠 게 너무 많네 하나씩 잘해봐 잘해봐 잘해볼게 나 집중할게 응 집중하고 자기야 힘들지 않아? 자기야 나 너무 힘들어 죽겠다 오 오 오 오 자기가 대신해주면 안 돼? 내가 다시 넣을 줄게 그거야 그거 평소에 이렇게 평소에 계속해? 평소에 이런 식으로 막 하라고 아 우와 잘한다 근데 지금 진짜 잘하네 어? 연습하니까 이렇게 되는 걸 그래요? 인지해 다음 주부터는 다 죽었어 이제 과거 사나 뭐 줄리언니 다 아 아멘